첼로피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우선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첼로피아 첫 번째 찬송가 편곡집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2세가 드디어 나왔습니다. 소중하게 편곡했던 곡들이 이렇게 열 몇 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. 찬송가 13곡인데요. 정말 사랑 많이 받는 찬송가 편곡집이라서 첼로와 피아노로 교회에서 특주 들으실 때 정말 좋거든요. 많은 관심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정말 2세 나오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도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. 제가 현재 온라인 레슨도 진행하고 있고요. 또 계속해서 골목 레슨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으니까요.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. 골목 레슨은 전액 무료인 거 아시죠? 대한민국 땅에 한해서는 첼로피아가 가서 무료로 소리 컨설팅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화요일에 고정으로 첼로피아 라이브 EPD와 함께하고 있어요. 점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데요. 앞으로도 더 많은 참여 관심 부탁드립니다. 구매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로 걸어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